올해 국내 주식시장이 활기를 띠면서 증권업계가 역대급 실적을 거뒀습니다. 하지만 기존 증권업계를 긴장시킬 만한 매기가 등장하는데요. 앞서 증권업에 진출한 카카오에 이어 핀테크 업체 토스가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송복귀 기자가 보도합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 러시가 이어지면서 올해 활기를 띈 국내 주식시장. 증권업계도 역대급 실적을 거뒀습니다. 올해 3분기 NH투자증권의 단기 순이익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97% 늘어난 2,396억 원, KB증권은 239% 늘어난 2,084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처럼 증권업계가 축제 분위기를 즐기고 있는 가운데 핀테크 업체 토스가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증권선물위원회에 토스증권의 증권업 본인가 안을 상정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카카오가 증권사를 인수해 증권업에 진출했지만 핀테크 업체가 증권업 본인가를 획득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이와 함께 증권시장에서 증권사 신규인가만 해도 무려 12년 만입니다. 토스를 운영하는 비바리퍼블리카는 2030 밀레니얼 세대를 겨냥한 증권 플랫폼을 선보일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토스증권은 이달 증선일을 거친 뒤 금융위 승인만 받으면 11월 중으로 영업을 시작할 수 있는 상황. 올해 증권사들이 리테일 부분에서 호주세를 보인 만큼 고객 유치 경쟁은 더욱 심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증권업계도 지점 영업 방식보다 비대면 모바일 방식으로 경쟁력 강화에 나설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주식 시장에 대한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이 부쩍 높아진 가운데 고객 유치를 위한 증권업계의 각축전이 예상됩니다. 매일경제TV 송국기입니다.